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? 말도 안 돼 이자의 정체! 정체? 윤소아 우리가 그자와 함께 있는 윤소아를 의심하는 것처럼 그 호텔 사장이랑 애틋한 사이인가? 그자도 너와 함께 있는 윤소아를 궁금해할 테니 같이 못한 퇴근 내일 하면 어때요? 뭔데 그들의 정체를 다 하는 거지 네 정체를 보여줘 하백님보다 더 쎄다고요? 내가 지닌 힘에 대한 충고는 못 들었나 보군요 그 힘에! 하백! 그만하라고!